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오늘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블루베리를 넣은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스무디의 맛을 극대화하면서 블루베리 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청을 만들어 볼게요. 옐라인 팽이버섯 설탕 카를도 숟가락 이번엔 치킨을 좀 더 넣어줬어요 예전에는 치킨을 넣었을 때 치킨을 넣으면 예쁜 얇게 되었고 치킨을 넣은 후 다진 마늘을 넣어서 치킨을 넣었어요 치킨을 넣으면 다짐을 넣어서 으윽 후추 집사2장 재료 고추 계란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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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